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온택트 2021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AR 기술을 접목시킨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온택트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300명의 국내외 랜선 관객을 모집해 단순 공연 관람이 아닌 실시간으로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는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채널A에서 방영됩니다.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대한민국 대표 화려 콘서트입니다. 온택트 방식의 AR 기술을 활용한 색다른 무대 연출로 더 생생하고 화려한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통해서 힐링과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